. 염색한 거거든요. 제가 칠십년대 학공인 거예요. 근데.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. 저 아이들은 칠십년대 학공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타면 참. 모를 텐데요. 근데. 어. 적어도 저는 그런 자부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 통하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. 승현아 누가 제일 잘 통하냐. 야 그지. 누가 제일 잘 통하냐고. 그럼 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선생님들 나이 많은 분들이 저분 저분을 참 젊게 산다고 그럴 때. 근데 그분의 행운이 뭐냐 통한다는 거예요. 우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. 통하면 젊은 거.